1 제가 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요 양산에 와 있습니다 양산에 1대 5 가설인 온로드 챔피언십을 또 합니다 제가 또 받을 수 없겠죠 그래 갖고 또 차를 렌탈을 갖고 나왔는데 어 제가 어저께 와서 조금 연습하고 오늘도 좀 차를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가 이제 코앞에 왔는데 너무 정신없고 인트로도 못 찍었네요 와 아무튼 제가 오늘 요 대회에서 또다시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를 내가 못 가게 하나 아니더라도 한번 끌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와 좋은orsp 자 staple 1T7가 통하는건 아니지만 언제Now 선수가 향벗ë 하는 퇴근하면 Immer에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식이 problèmes 저LY 이렇게 조회하면 PhysGGG Things 아니 그냥 해보자 연습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조금 아프고 땡기죠 총 예선은 2번입니다 2번 중에 가장 좋은 점 하나 가지고 예선 최종 순위를 느끼고요 오늘 즐거운 날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대만의 사리윤 예선 2차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리윤 출발 zenie 과 Floyd exclusive 프로 bonus 팬 베르 대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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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관씨 괜찮아요. 마음을 쓰지 마요. 나중에 그 트로피만 꼭 내 차로 했다라는 그런 돈만 있으면 됩니다. 부담 갖지 마. 나는 뭐 마이도 안 말한다. 1등이다. 소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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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의 태어에 대체 월불이 끄고 얼마입니까? 연습생을 한 번 맞췄는데 한 번에 쉴 수 없이 달리긴 했어요. 또 이 차에 맞는 부드러움이 있어갖고 지금 맞춰가면서 또 굴리고 있는데 잘 갑니다. 근데 지금 너무 미안하네. 제가 한둥이 촬영도 해야되고 그러니깐 멀리서 왔다고 차를 그렇게 나중에 내가 빚 보증 같은 것도 좀 쓰려고 그런 얘기 한 번 하시면 안 돼요. 아까 다른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. 아 진짜? 나는 뭐 마이도 안 말한다. 1등이다. 이번이 결승전 마지막인 거죠? 5등 출발입니다. 네. 아니 아까 예선 1등이었어요. 근데 차가 퍼져가지고 정확히 따왔으면 한 3등 내로 갔을 것 같은데 뭐 결승은 다녀봐야 됩니다. 결승이 30분이라서 너무 길어요. 배수가 아쉽겠네요. 모든 일이라서 아쉽지만 괜찮습니다. 충분합니다. 아, 괜찮으세요? 아, 건지를 하세요! 건조한 사람이에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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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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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나 가다 중간에 셀까봐. 근데 그게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에 까니 까는 없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힘드네요. 우와 너무 덥다. 땀이 온몸을 다 적시고 있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봬요. 감사합니다.